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공부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세요? 바로 백합과에 속하는 부추꽃인데요. 다른 지방에서는 정구지, 부채, 부초, 난총이라 부르기도 하는 부추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간, 당뇨, 마지막으로 정력에도 좋다고 하네요. 저희 춘천이 도시와 농촌이 있는 도농도시인데 춘천하면 토마토, 복숭아, 오이가 유명하지만 부추도 전국에서 알아준다고 하네요. 소양강 부추연구회라는 브랜드로 단일 품목으로 15억 매출까지 올릴 정도로 품질 좋고 맛 또한 최상품이라고 하네요. 원래 부추는 한 번 모정을 심으면 최소 4년은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춘천은 매년 4월 첫 수확을 시작으로 한 달 간격으로 또 자라면 베고, 또 자라면 베고, 한 해에 7번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1년 중엔 7, 8월이 제일 비싼데요. 부추꽃이 피어서 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경상도 지역에서 유난히 부추 소비량이 많은데 무려 3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춘천 부추도 부산까지 간다고 하네요. 하긴 부산은 순대국밥이 유명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부추연구회가 따로 조합처럼 있나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연구회에요. 시연구. 이제 초창기만 얘기를 하면 춘천시 소양광 부추연구회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6명이 결성을 해가지고서 시작이 된거죠. 지금 한 30여 년가 됐는데 그 30명분이 지금 부추 재배를 하시고 있어야 해요. 부추, 부추요. 개인적으로 나만 20년 됐고 나 혼자 그렇게 하다가 2012년도가 시작이 됐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술센터로부터 우리 이렇게 해서 부추해서 해보려는다라는 우리 지원사업이 시작이 됐고 2대 회장을 내가 맡으면서 춘천시 전체로 다해서 저변 확대를 한거죠. 농갈수로도. 5년에 내가 이제 단일품목으로 10억이라는 목표 매출 목표를 이제 아무튼 잡고 했는데 12억인가 했지 5년째. 5년째? 네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해장을 내려놨어. 나주로 비세요? 아니면 기계로? 손으로 비죠. 아 나주로. 부추 나시라고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생긴다. 여기 나탄대로 없나. 그리고 이 지금 묶어주는 기계가 예전에 다 손으로 묶었어요. 자꾸 라떼를 얘기하면 안되는데 라떼는 라떼는 다 손으로 하러 묶었어. 2012년도에 이쪽에서 이제 부추연구회가 이제 결정이 됨인서부터 시에서부터 이제 지원사업을 받기 시작을 한거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계가 도입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청결기라고 해가지고 에어로다가 이렇게 밑에를 불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기계까지 이제 일련 수확 횟수가 7에서 한 9회 정도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하우스 이제 뭐 이중이 있다든가 해서 가운이 가능한 조건 사람은 9번까지도 가능하고 아아 뭐 제가 기록을 세운 건 12번까지도 배웠을 적 있어요. 보편적으로 7회에서 9회까지 뭐 7회에서 8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 한번 심어 놓으면은 맨 옆마당 과일처럼 자라듯이 그렇지 그렇지. 채소 작물 중에서는 이제 부추가 수확 연수가 이제 그건 최소 4년이고 내가 좀 뭐 토양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 10년도 가능하다. 부추의 장점이라면 이제 그게 있고 품질은 칠해야 되고 녹색이 진해야되고 광이 나이되며 줄기는 허야되고 먹는 거지 뭐 줄기는 좀 달짝지근한 매우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초벌 부추 초벌 부추 하는 거 몸에 처음 올라오는 부추가 제일 약붙인 것이든 제일 좋다 사위한테도 하신다는 토그룹 부추 서울 부추 앞으로 춘천 부추 브랜드인 소양강 부추 연구에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추전 어떠신가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그리고 먹고싶어aktión ega.좀 нам 부탁드립니다. 구독 Drake?좀 opportunities